안녕하세요 음악가 미술입니다. 오늘은 산드로 보디첼리의 작품을 소개하겠습니다. 산드로 보디첼리는 1445년 이탈리아 피렌치에서 태어납니다. 산드로 보디첼리라는 이름은 별칭으로 뜻은 작은 술동을 뜻합니다. 보디첼리가 술을 좋아해서 얻은 별칭입니다. 본명은 좀 어렵습니다. 알렉산드로 디 마리아노 필리페티라고 합니다. 보디첼리가 어떤 분인지 이 그림을 보면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비너스 탄생 프리마베라를 그린 이탈리아 초기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였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그림은 보디첼리가 1483년에 그린 라스타조 델리 오네스티라는 그림입니다. 4개의 그림이 연작으로서 보카치오가 1353년에 쓴 데카메론에 나오는 내용을 그린 작품입니다. 디카메론은 중세시대에 흑사병을 피하기 위해 별장으로 피신한 7명의 여성들과 3명의 남성들이 열흘간 백편의 이야기를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옴니버스 형식으로 되어 있고 연애, 종교 등 여러 이야기가 있어서 중세를 연구하는 귀중한 자료가 됩니다. 이 그림은 비렌체의 주요 정치 가문인 지안나추프치와 루쿠레치아 비니의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린 연작 그림입니다. 연작이란 것은 같은 주제로 여러 개의 그림을 그린 것을 말합니다. 그림 중 세 점은 마드리드 프라도 미술관에서 수장하고 있고 한 점은 개인이 수장하고 있습니다. 네 개 그림 중 첫 번째 그림입니다. 고요한 바닷가 숲속에 빨간 바지를 입은 청년 나스타조가 있습니다. 라벤나의 기죽 가문 청년 나스타조는 자기보다 높은 신분의 트라베르사리 가문의 파울라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나스타조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나스타조 친구들은 나스타조가 힘들어하는 것을 알고 숲속에서 산책하면서 마음을 정리해보라 권유해서 숲속에 친구들이랑 같이 오게 됩니다. 화면 속에 빨간 바지는 모두 나스타조입니다. 시간이 경과를 한 화면에 그렸습니다. 산책하던 나스타조가 눈앞에 보여지는 광경을 보고 너무 놀라 나뭇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한 여성이 말탄 기사와 개들에게 쫓겨서 도망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충격적입니다. 도망을 치던 여인은 결국 붙잡히게 됩니다. 기사는 쓰러져 있는 여인을 등에서 칼로 갈라 내장을 꺼내고 있습니다. 그 꺼낸 내장은 개에게 주고 있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라 도망가려던 나스타조에게 기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평소 당신이 파울라를 사랑했던 것보다 더 열렬히 이 여인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하지만 받아주지 않아서 결국 자살을 했던 사람입니다. 나의 죽음 앞에서 그녀는 기뻐했고 그녀도 얼마 안 가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승에서 벌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나는 자살한 죄로 사랑했던 여인을 쫓아가서 내장을 갈라 개에게 주는 벌을 받고 나의 죽음을 기뻐했던 여성은 죽으면 다시 살아나는 벌을 받고 있습니다. 매 즉 구매일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이런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고 기사는 설명해 주었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한 공간에서 이승과 저승의 일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림을 보면 나스타조는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숲속에 만찬을 준비하고 금요일 사건이 벌어질 시간대를 맞추어 여러 사람을 초대합니다. 지난번과 같은 끔찍한 상황이 다시 벌어질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사가 나타나고 개 두 마리가 여성을 쫓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 책상을 얻고 음식들이 쏟아집니다. 하지만 나스타조는 당황하지 않고 한 여인 앞에서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사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하얀색 옷을 입은 파울라에게 전해주며 청혼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파울라는 나스타조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둘은 결혼을 합니다. 이 그림은 네 번째 마지막 그림입니다. 나스타조와 파울라의 결혼식 장면입니다. 화면 가운데 승리의 개선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스타조가 결혼에 성공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림 속 나스타조는 파울라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둘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그림은 프란체의 명문 가문 푸찌 가문의 한 신혼부부 침실에 걸려있던 그림이었습니다. 오늘은 보디첼리의 그림을 통해서 포카치호의 데카메론을 잠시 만나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